자리야 자리야 나 펜 있는 중 자리야 에임 부짐 힐 줄은 중 애몸 힐 줄은 중 아 뭐 왜 왜 구독인데 뭐 구속해버린다 마이크 누르면 브리킹 해주세요 브리킹 해달라는데 메르시 총알 손은 중 한 이십발 샀음 힐 바스티온 힐 줌 힐 줌 힐 줌 떼지 마셈 저 죽음 힐 줌 힐 줌 자리야 자리야 나 펜 있는 중 자리야 에임 부짐 힐 주는 중 애몸 힐 주는 중 애몸 붕 굿 구술 동작 중 벤지 컷 로드옵 컷 힐 줄러 가는 중 한조 찡 사라짐 개구 내 힐 주는 중 거짓말임 돼지 죽이는 중 돼지 컷 돼지 필 힐 주는 중 액션 핌임 구망 치는 중 나 콩 63 터임 내 면상 앞에 바스티온 커튼 면상 앞에 솔저주 커튼 맥크리옴 맥크리 이상한데 허공갠다가 있었음 닫았음 비겼음 오 너무 잘했어 아 그럼요 제가 거의 2년동안 브리핑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브리핑만 믿고 싸우시면 됩니다 아 네 브리핑만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브론즈에 있는 것이 조만간 1200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례 보시죠 좋아요 이제 화물에 붙죠 여러분 화물에 붙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브리핑할게요 저희 화물은 밖에 6개고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앞에 탱크 같아 보이는 것은 아무 수련보가 없죠 정면 앞에 바스티온 있어요 개피죠 근데 내 구슬에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았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있어요